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5주 동안 2023년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드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새 학기의 감옥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지를 받으셨고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마사 31호부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사실은 3, 4, 5, 6, 7, 8 우리 6개월 이상 지금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감옥들이 다 이미 감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좀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벌써 6개월 정도 공부를 해놓고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 요엘서 학교에서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여기서 자기가 좀 요나서가 좀 쉽고요. 요엘서 같은 이런 어휘가 좀 많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시편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어가 좀 쉽잖아요. 문장도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해 주시면 되겠고 또 노래라든지 전체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고 또 루키도 좀 쉽습니다. 또 에스더도 좀 쉽고요. 그래서 루키, 에스더 이런 것 좀 쉬운 것부터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은 15학점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옥들이 이렇게 되니까 또 이번에 34호 9월 1일부터는 또 신약이 넘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들 거의 다 구약밖에 모르는 구약에서 하시고 또 신약 하시는 분은 신약 9월 1일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9회차 이제 이번주에 이제 다 끝나죠. 10편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105편 31절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르 말하기를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야보 왔다. 아로버. 아로버는 아로버는 그 다음에 이제 킨님. 킨님은 사실 이게 그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캔이라는 단어가 출애국게 나와요. 주로 출애국게 나오는데 이게 그 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이가 아니에요. 이가. 이라기보다는 각딱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스라고 많이 돼 있는데 넷스 이런게 각딱이 같은 거. 그런 것이 백홀 모든 개불 지역에 있었다. 지금 하는 말씀이 출애국게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리 때. 아로버는 파리 때 또는 벌레 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또는 각딱이들이 백홀 모든 지역들이 왔다. 그리고 그가 주셨다. 또는 게셈은 기셈. 게셈에서 나왔죠. 그들의 비를 주셨고 바라드 또 천둥. 천둥. 그들의 비를 위해서 천둥을 주셨고 비하고 천둥하고 같이 올 때가 많으니까. 애쉬 그리고 불 그리고 레하보트. 레하바는 불꽃이죠. 그죠? 불꽃인데 복수형. 베아르참 그들의 땅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32절까지 보시고요. 일단 쭉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33절부터 이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출애국 사건 24절에서 35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야크. 그가 치셨다. 야크는 낙하에 대한 약변하니까. 히필리엄. 그리고 가프난. 게펜은 여러가지 이제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게펜. 남이니까 가프남. 그들의 포도나무를 지셨고. 테에나는 그 무화과나무죠. 테에나. 탐.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지셨고. 그리고 바예샤베르. 부스뜨렸다. 나무를. 그들의 지역. 게불람은 이제 그들의 지역이죠. 게불이 지역 영토. 이런거니까. 테리토리. 이런거니까요. 바야크 가프남. 우. 테에나탐. 바예샤베르 엣스. 게불람. 일단은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아마르. 또 이제 같은 단어가 나왔죠. 또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야보 왔죠. 아르베. 아르베는 이제 그 메뚜기 같은 종류죠. 메뚜기와 엘렉. 전부 다 메뚜기 종류죠. 요거는 이제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그 호세와 요엘. 요엘을 보면 4가지 종류. 메뚜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베. 엘렉.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랄해. 성충멤뚜기. 뛰는 메뚜기. 엘렉은 뛰는 메뚜기. 큰 메뚜기들이 아르베하고 왔고. 그리고 엔 없었다. 그리고 미세파르. 셀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봐. 요 칼. 그리고 나서 먹어버렸다. 콜 모든 에셰버. 에셰버. 풀을 먹어버렸죠. 배. 아르참. 그들의 땅을. 그리고 봐. 요 칼. 그리고 모든 그들이 또한 페리. 열매. 아담아. 아드마탐. 그들의 땅의 열매를 먹어버렸다. 출애국계에 나타난 그 메뚜기들이 이제 와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 다음에 허감. 장자. 그래서 피. 개. 입. 파. 악. 그죠. 도구. 헉. 그 다음에 도구의 매. 헉. 장. 10가지. 그렇게 이제 장자의 그런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또 같은 내용이야. 바. 약을 치셨다. 콜 모든. 백콜. 첫 번째 아르참는 땅이고 배. 그들의 땅에서. 그리고 레시트. 처음 난. 레콜 모든. 오남. 오남은 이제. 오남은 말 그대로 힘. 힘쓰는 그런 거죠. 첫 번째 힘쓰는 거. 장자. 뭐 이런 겁니다. 바. 약. 콜. 베. 코르. 베. 아르참. 레시트. 레콜. 오남. 그리고 바. 요찌엠. 그들은. 나왔다. 그리고 베. 케세프. 그래서 언과 그리고 금. 금을 가지고 이제. 금으로 이 말은 가지고. 여기 가지다는 말은 없지만. 인. 위드. 이 정도니까요. 그들이. 요거는 그들이죠. 그리고 그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오게 했다. 그들로. 여기는 이제 3인칭. 그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했고. 그리고 엔 없었다. 그리고 비. 셰프 타이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37절에 그들에게는 지파가 없었다. 코셀. 넘어지는 지파. 여기 보면 이제 피벌. 또는 뭐 스턴벌. 넘어진. 어쩐 자도 이제 실패하고 나오지 않았고. 다 나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본문을 끝내보죠. 절수가 많으니깐요. 사마허. 즐거워하였다. 미츠라임 이집트에서. 뭐 뭐 할 때. 쟤. 쟤는 야자. 요도가 생략됐어요. 야자가 나오다. 그들이 나올 때에. 이거는 사실은 전지사인데. 접속사처럼 그렇게 쓰여있어요. when they come out. 이 말이죠. 그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은 즐거워하였으니. 기인은 나팔 넘어졌다. 그리고 파하드. 또는 떨어졌다. 이래도 되죠. 나팔은 떨어지다. 파하드. 두려움이 그들에게. 그들 위해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이었기 때문이다. 사마허. 미츠라임. 베츠. 탐. 기인. 나팔. 파흐. 파흐. 아래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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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시는 이제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덥다 이 말이 있죠. 구름. 안안이 구름입니다. 여기 단어. 장세기 단어. 추리극기 단어 많이 나오네요. 구름이 덥었다. 알레. 마사크. 마사크는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커버 있죠. 커버. 여기 거의 커버링. 커버링. 그래서 저는 번역을 뭐라 했습니까. 덥계로 덮었고 그리고 에시 불이 그리고 레하이르 불꽃으로 라일라 밤에 불을 비쳤다. 하이르는 이제 불을 비추다 이런 뜻이죠. 파라시. 안안 레 마사크 베에시 레하이르 라일라. 시편이 좀 쉬운 거는 단어를 좀 늘어놨기 때문에 단어만 이렇게 쭉 계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절 샤알. 샤알은 이제 구하다. 에스크란 말이죠. 또 바카시 구하다. 샤알. 여기서 나온 게 샤울이잖아요. 샤알. 샤알은 구하다. 샤울은 수동용으로 구해졌다. 강구해졌다. 응답되었다. 그런 뜻이죠. 샤울이. 샤알 구하다. 그리고 그들이 구했다. 그죠. 그가 구했다. 단수형이죠. 사실은. 야베. 그리고 가져왔다. 그가 이스라엘을 단수로 했어요. 그가 구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샬라이브. 뭘 가져왔어요? 샬라브. 샬라브가 이제 메추라기라는 단어예요. 주로국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왔다. 메추라기를. 그리고 벨레헴. 양식으로. 샤마엠. 하늘에서부터 양식으로. 그리고 사브에. 샤바는 이제 만족하게 하다. 왼쪽에요. 샤바. 신 바바인. 그리고 그가 만족하게 하셨다. 그리고 맴. 그들을.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샤랄. 바. 야. 벤. 쉐. 쉐. 러브. 베레헴. 샤마임. 야. 쉐. 비. 엠. 야. 스. 비. 엠.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리고 파타. 열었다. 주르. 주르. 바위. 바위를 깼다 이 말이죠. 주르가 이제 바위인데. 바위를 깨서. 그리고 바. 그러자 주브 흘러나왔다. 사민칭 복수. 그것들이 흘러나왔다. 물. 사민칭 복수. 물이 흘러나왔다. 바위를 깨자 물이 흘러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할쿠. 할쿠. 할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끊어지니까. 그들은 갔다. 그리고 바. 지요트. 나하르. 그리고 강을. 강을. 뭐 같든. 지요트가 이제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지요트. 마른 땅같이. 이거는 이제 추레고반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땅을 지나갔죠. 그래서 파타흐 주유로바 예 주브 마임 할쿠 바치 요트 나하르. 그리고 기인은 자카르. 기억하셨다. 엣드. 네바르. 뭐를요. 코드쇼. 그루가신 말씀을 기억하셨고. 엣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또한 아버도. 그의 종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고. 또한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엣드. 자카르. 이거 기억하다 이 말이에요. 자카르. 3인칭 단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법 부분은 중간중간에 하겠지만 완전 문법만 가지고 자문을 가지고 한번 자문책이 나오면 따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43절. 그리고 바이오찌 나왔다. 그는 나오겠다. 암모. 그의 백성을. 베. 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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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손은 이제. 사손은 기쁘하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사손. 기쁨으로 그의 백성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베. 린나. 큰소리. 린나가 큰소리거든요. 로. 여기 전진사니까 로. 인이죠. 인. 큰소리로. 뭐를요. 베. 히 라이브. 그리고 큰소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그가 선택하신 그런 자였다. 선택하신 자들로 큰소리로 나오게 하셨다. 바이오찌 암모. 사손. 베린나에뜨. 베. 히 라이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바이 이탠 그가 주셨다. 라헴. 그들에게. 여기에 붙으면 양식이지만 라헴은 그들에게 주셨다. 아르소트 땅에. 고인 민족들의 땅에. 그리고 아말. 아말은 이제 여러가지가 고통이죠. 그리고 운밈은 족속들이고 레 운밈 족속들에게 아말 고통을 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라시는 이라시는 요건 이제 그들이 가졌던 그래서 그들은 가졌다. 사민증 복수. 야라시가 소유하다 이 말인데 사민증 복수. 그들은 소유했다. 족속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에서 고통을. 저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번역했나 볼게요. 데이. 그들이 투크 포지션. 소유를 가졌다. 프루도 오브 더 피플 토인. 모든 백성들의 고통의 열매를. 이게 이제 말이 좀 어색한데요. 34절 저는 주께서 그들이 민족의 땅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나라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그들로 나라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그들이 여기 수고한 것. 고통이라기보다는 수고하다. 아말 수고하다는 말도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민족들이 수고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다 그냥 소유해버렸다. 뺏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 절. 그래서 바 아브르. 아브르는 이제 머머를 인하여 이런 말이. 머머하기 위하여 아브르. 바 아브르 인하드댓. 머머로 인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샤마르. 샤마른데 샤마르. 이스메르. 그들은 지켰다. 뭐를요. 쿠카이브. 그 말씀. 교훈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죠. 그러니까 토라. 토르타이브. 그 율법. 그래서 그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토르타이브는 그 이제 말씀의 어떤 가르침. 토라. 율법. 지켰고. 그리고 그래서 할렐루야인데. 나차르는 또한 이 율법을 여기 준수했다. 이 말이죠. 나차르는 보통 keep이라는 뜻이 있어요. observe. 3인칭 복수. 그들은 준수했다. 그래서 샤마르는 보통 keep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요. 나차르는 observe. 준수하다.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구분해서 번역하면 좋겠죠. 바아부르 이스메르 후카이브 메토르타이브 이넷소르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개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등록하신 분들은요. 개인톡으로 다 이제 내가 매닥점 어느 과목을 할 건지. 물론 뭐 100% 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정해 주셔야 그것도 여러분의 시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에 대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들어보고 히브리어 1절부터 이제 3일 동안 했던 본문들. 영어로 한번 일단 볼까요. 영어로 한번 지난 어제 주일 본문하고 영어로 한번 30절부터. 지금 30절부터 오늘 35절부터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첫날 했고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십시오. 책에 보시면 단락을 나눠놨잖아요. 첫날 우리 토요일 본문에 보면 이 10편의 특징은 뭐냐.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 법괴를 가져오는 장면.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이제 4개로 나누고 찬양의 부름, 약속의 은약, 여호와의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섭리,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요셉에 관한 사건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한 10가지 재앙으로 지켜주시고 약속으로 그 민족을 지켜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6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요셉을 보냈죠. 요셉을 보냈죠. 요셉 사건. 종으로 팔렸고 그래서 요셉의 사건을 이제 이게 장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장세기의 끝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To bind his princess and his pleasures and to teach his elders wisdom. Then Israel came to Egypt. 이제 이집트로 왔어요. Jacob surdued in the land of Ham. 장세기가 이제 41장 이후 42장. And the Lord made his people very fruitful and made them stronger than their force. 여기는 추래국회 1장의 사건이죠. He turned their hearts to hate his people to deal correctly with his servants. He sent Moses. 추래국회 3장. His servants and Aaron whom he had chosen. They performed his signs. 이제 7장부터 이제 사인 10가지 재앙 하잖아요. Among them and miracles in the land of Ham. He sent darkness and made the land dark. 허감이죠. They did not rebel against his words. He turned their waters into blood. 피 깨구리. 뭐 이런 첨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And caused their fish to die. Their land swarmed with frogs, even in the chambers of their kings. He spoke and they came. Swarms of flies and nests throughout their country. They gave them hail for rain and fury. Lightning vaults through their land. He struck down their vines and fig trees. and shattered the trees of their country. He spoke and the locusts came. Young locusts without number. Which devoured all the vegetation in their land. And ate it up the fruits of their ground. He struck down all the firstborn in their lands. and the first fruits of all their strengths. Then he brought out Israel with silver and gold. And there was none among his tribes who stumbled. Egypt was glad when they departed. For a dread of them had fallen upon it. It spread a cloud for covering. and fire to give light by night. They asked and he brought quail and gave them bread from heaven in abundance. He offered the rock and the water gushed out. It flowed throughout the desert like a river. He involved in an hour and day. God sent lots of light through him. Egypt' eyesinent away. it yapt gusts the heat. and He sent part to the heat. His left hand was ran away. That's a notable for the heat. And all the nature will be found in heaven. He sent him out on the Bahai 8. 요거는 출애국기 17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 바위를 뚫어서 물을 주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 and observe his laws, praise the Lord 이라고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본문을 나와있는 본문을 45절까지 읽어보시고 이 10편 한 편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는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선경 1독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텀나는 대로 영어선경도 읽으시고요. 원문 성경 반드시 여러분 학점 이수하는 본문 1독 하면 좋겠지만 1독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성경 1독은 1189장 이에요. 거의 마스터 경제입니다. 마스터 원문으로 한번 1독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선경도 읽으시고 오늘 10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요셉과 또 모세를 통해서 그야말로 장세기 출애국기 위주로 오경 위주로 하나님의 은약을 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10편 105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또 아직도 등록 안 하시고 또 그냥 강의만 듣는 분들은 등록해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미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학교는 정식 학교입니다. 박사까지 줍니다. 그리고 동신연합회에서 또 전세계적으로 학위가 인정되는 학위 그리고 요 학교는 또 자매학교 스탠드 유니버시티 캠퍼스 학교도 있고 이거는 주로 동신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ATS, A, HBS, 트렉스는 아직까지 여기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ACSI는 있는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하시고요. 여기는 어쨌든 성경만 가지고 세계 최초로 학위를 공부하고 히브리오 원문 헬라어로만 공부하는 학교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